안녕하세요. 이 팀입니다. 오늘 할 콘텐츠 바로 브롤스타즈입니다. 네. 이제 제가 쉘리부터 이제 끝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브롤러를 쭉 한번 이제 제가 한 번씩 하면 다른 브롤러로 안되면 바꿨거든요. 바꿨거든요. 이제 그러지 않을 겁니다. 이제 안돼도 계속 같은 브롤러로 플레이를 해야 이게 이제 좀 뭐가 되기 때문에 오!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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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꺼 마이꺼! 건들지도 마 이런 제시 제시 하하 너 그러지 않을까? 내가 이기지... 아니 check the shot 쉘리가 무기가 약한 거 까먹고 있었고 탁~~pa 애웅이 Movie 왜이또이.. 여우지마 넌 또 왜이봐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그러면 거기서 그냥 브로러 덮치기 어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거기 있을 줄 알았다 맛이 어떠냐 니타한테 셀리가 공격한 건 여포 짓입니다 여포가 단단히 미친 여포 근데 니타의 무기는 멀리 날아가지 않아서 셀리가 멋있어요 그..음.. 어? 무기 멀리 날아 무기 멀리 날아 이거 생각보다 무기가 이 정도 날아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 많이 날아오네 멀리 이거 실력이 다 그만고만한 삶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좁아졌는데 결판이 지금 안나오고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옆구리치기 옆구리치기 옆치 옆치 이거 먹어주시고 아야야야야야 이거 야 이거 아니 둘이서 둘이서 공격해 이런 비겁한 녀석들 둘이서 공격하면 누가 1대2로 이겨 한 놈은 뻔칠 때 한 놈은 뭐 액기같은거 던지고 감당 안됨 이건 또 뭐냐 어 저거 강아지 갖고싶는데 저거 왠지 이거 귀여우면서도 뭔가 멋있잖아요 저거 파이퍼 가겠습니다 파이퍼가 제가 또 스킬 사놨는데 파이퍼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이거 저거 제가 써보니까 파이퍼 그거 상착강할때 좀 힘들어요 상착강할때 좀 별로에요 어 응 봐봐서 좀 뿌예를 별로 안좌 아니 이거 한번 또 까져야지 아니 이걸? 이걸 한번은 못간다고? 이게 파워큐브가 공격률도 늘어야 하는데 왜 난 옆이다 난 옆이다 이걸 죽인다고? 이거? 야이 따응 어어어어어어어 죄송 죄송 아 제가 또 안 바꾼다고 그랬는데 다시 어 이거 꺼먹고 싶은데 다시 셀리가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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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가 이거 바꾸는 이거 스카이 진짜 이거 웃었네요 나 저 이제 셜리 셜리로 갑니다 셜리 셜리 다시 가자 내가 뭔 에드건가 에드건가 개드건가 에드건가 개드건가 에드 겁니다 여기 없나 없군 있나 없나 어 저 나뉘던데 이름이 아 ㅎㅎ 여기 셜리 제일 쎈데 좀 만만하게 이게 오더니 어휴 여기 한 명 있다 무조건 그렇죠? 데려 아까 그 길다 자식! 아아... 아이 내 건데 그거 야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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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가 쉘리의 마지막 판인데 쉘리에서 웬만하면 안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쉘리에 너무 약합니다 쉘리 아니 그건 좀 아니죠 쉘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뭘로 갈까 아 그래도 쉘리로 가야지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아 쉘리꺼 잘못 쓰면 겁나 좋더라 아 아 아 아 아 이게 다 좋은데 공격력이 별로 안좋아서 찰 오오 싸움 놓았다 싸움 놓았다 억 한번 스트라드미지 주시고 미치 라윗 고공격력이 이게 쉘리 라윗은 잘되미지가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짤데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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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기분 겁나 나쁘던데 제가 저번에 짤데미지 한 번 줬었거든요 겁나 기분 나쁘게 쓰이고 짤데미지 이거 너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러면 옛날엔 브레이스타드가 진짜 다 컴퓨터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알아본건데 그 이름이 없는거는 컴퓨터에요 컴퓨터 근데 요즘 또 이름이 있는거 보니까 브레이스타드 오랜만에 이거 안하다가 하니까 되게 재밌어 이거 지금 저 떠들 아잇 아니 정확한거 안맞는다고? 안 나같으면 맞아 죽었다 first 아여언 나 데미지마셔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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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에이브 제가 이것도 뭐야 보상 주는거야? 아니 브로러가 이렇게 안 난다고 제가 또 무당벌레 스킨 하나 사라져 얘 또 만만치 않게 데미지가 쎕니다 아니 저거 반패로 쓰는거 없어?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맞히지? 아니 상자에 반패로 써? 저런? 뭐야 데릴 저런 스킬 있었나? 아 그거 한대 맞고 아잇 아잇 네 오늘 어쨌든 브로러시탈이 해봤는데요 아 브로러시탈이 역시 언제에도 어렵고 이거 진짜 이거 잘 못하면 잘하면 진짜 재밌는데 잘 못하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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